2019년 푸드캠의 지질 리피도믹스 블랙베리 로데이터를 드렸는데 이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TOP25 상위 25개의 중요한 성분들을 기준으로 T-테스트를 기준으로 힛맵을 만들어서 ppt 파일에 첨부하라고 과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쓰는 노멀리제이션이나 스케일링 방법은 그냥 자유로 선택을 하시되 명시하라고 이제 과제를 드렸는데요 일단 푸드캠 지질 리피도믹스의 데이터 구조를 한번 보시면 그룹이 있고요 파이널 컨센츄레이션이 있고 여기는 정확하게 타겟티드 어날리시스를 했습니다 이건 LC매스메스로 MRM이라는 모델을 이용해서 Multiple Reaction Monitoring에서 정해진 메스 값이 검출이 되면 그 메스를 정확하게 읽어서요 특정 물질을 검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LC매스메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이온 값을 두 개를 주게 되면 그 물질의 Mother Ion 그리고 Mother Ion이 부서졌을 때 생기는 또 다른 레퍼런스 이온을 잡게 돼서 특정 물질만을 선택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리피도믹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생물체가 모든 생물체가 가지는 세포막을 이루는 물질이 지질인데 그 지질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리 연구할 때 많이 유용한 툴이 되겠죠 리피도믹스라는 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는 컨센츄레이션이고 하나하나 행들이 시료입니다 시료고 세 개의 블루베리 블루베리 품종들의 결과를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메타보 아날리시스에서 스태티스코 아날리시스 샘플 인어 로에서 컨센츄레이션 이번에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푸드캠 지질 리피도믹스 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MT 로가 디텍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MT 가 있으면 그냥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지웠다고 하고요 스물 일곱 개 샘플이 있고 88 개 컴파운드가 있는 매트릭스 구조의 데이터셋이고요 넌 유메릭 밸류가 발견이 되었는데 그것은 NA로 대체 되었다고 그러고요 두 개의 대사체는 CONSTANT 하거나 SINGLE VALUE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죠 두 개의 물질이 계속 같은 상수로 쭉 채워져 있거나 하나의 값으로 모든 시료에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통기 처리를 해도 의미가 없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미리 컴퓨터가 알아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킵 하면 되고요 이거는 이미 다 노멀리제이션 특정 인터널 스탠다드를 가지고 노멀리제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샘플 같은 경우는 특정 그룹을 하나에 샘플 자체를 노멀리제이션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멀리제이션을 풀드 샘플 프롬 그룹으로 해서 아파치의 수확전 전체 시료를 하나의 레퍼런스 그룹으로 지정을 해서 이 그룹을 중심으로 그냥 다 노멀리제이션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케일링은 오토 스케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스케일 하든 아니면 파레토를 하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레토 스케일 언타게티드 메타볼루믹스로 갔을 때 아이디어 하는 좀 어려움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파레토가 유리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이건 이제 타겟티드 아날리시스니까 오토든 파레토든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멀리제이션을 하고 결과를 보면 왼쪽으로 좌측으로 치우치는 그런 정규분포이던 것이 가운데로 이렇게 되는 좌우 대칭이 거의 되는 정규분포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이드를 눌러서 뒤로 가보면요 힛맵을 할 거기 때문에 클러스터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힛맵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힛맵입니다 그래서 힛맵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많죠 많은 이유는 별량 자체가 수십 개가 있는 기본적으로 많은 건데요 여기서 TOP25를 T-TEST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정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특정 T-Triple Crown이라는 블랙베리 품종에서만 유독 좀 높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블랙베리가 수확전 그리고 수확후 그리고 블랙과 레드 이 차이에서 차이를 보이는 그런 대사체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정렬된 것처럼 샘플을 정렬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샘플을 Do not reorganize 해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샘플을 정렬하지 않고 아파치는 아파치대로 그리고 아파치에 일주일 후에 블랙으로 변한 아파치 그리고 레드로 변한 아파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결과를 예 이 실험에서는 보고자 했던 결과가 음 블랙베리가 블랙베리 블랙베리가 블랙베리가 빨간색 빨간색으로 변하는 레드 드룰렛 현상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할 수 있게 이게 여기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음 펜 펜을 이 부분만 R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아파치 품종의 레드 아파치 품종의 블랙 아파치 수확 초기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샘플은 예 그래서 이 레드 부분만 이렇게 특정 대사체들이 예 높게 축적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레드 부분 아 아 예 트리플 크라운의 레드 부분 예 쉽게 육안으로 띄시죠 그래서 보면 LPE LPC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높게 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예 AP 그룹을 노멀리제이션 했다 그리고 오토 스케일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었다 라고 예 명시 하시면 되고 어 이렇게 나왔던 결과를 예 실제로 제가 예 논문 출판할 때는 어 이렇게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토탈 예 라이소 라이소 포스파티딜 예 콜링 예 토탈 LPC 토탈 LPE 이렇게 예 인지지에 대해 변화를 토탈 개념으로 예 다 묶어서 그렇게 예 표현을 했었고요 예 이렇게 해보니까 어 레드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은 예 음 훨씬 더 예 인지 이런 어 인지질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앞서서 예 앞서 예 앞서 앞서 이런 예 정보를 드렸는데 예 블랙베리 시료는 예 예 배드 유틀렛 이라는 것은 음 식무 블랙베리를 따자마 따서 예 저장 중에 예 수확후에 생기는 예 그런 특이한 생리적인 예 현상인데 예 이 빨간색이 랜덤으로 예 군데군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장 중에 이게 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유관적으로 예 별로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납 뭐 특별히 예 식미라든지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는 예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좀 색깔이 균형이 예 예 예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는 않죠 음 그래서 이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 레드 부분만 예 따고 또 예 흑색인 부분 멀쩡한 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가 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음 처음에 이 리피 처음부터 예 리피도 믹스를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음 전혀 이 현상 이 레드 드롤레시 라는 현상을 전혀 모르고 있는 예 여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엘시메스로 예 엔타게티드 에 메타볼믹스를 이용해서 예 어떤 대사체들이 변하는지 예 봤었는데요 아까전에 이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토시아닌이 변하겠죠 그래서 그 알고 있던 기존의 정보도 하나 알게 되었고요 예 하지만 음 뜻밖에도 이 라이소피씨 라이소피 같은 이런 지질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예 예 이 레드 쪽에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PC 예 PLSDA 그래프를 보시면 이 레드만 예 유독 예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검출되는 예 지질 예 인지질들이 예 차이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탈게티드로 여기 보시면 언탈게티드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게 분자량과 리텐션 타임 이런 식으로 그냥 아이디가 되지 않고 예 이대로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의미있는 피크들만 이제 아이디 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라이소피씨 라이소피 이런 지질들이 이었고 음 더 이제 이런 인지질들이 많이 예 검출되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려고 리피도 믹스로 예 타겟티드 아날리시스 해보니까 아까 전과 아까 전에 이 그림과 같이 굉장히 많은 예 어 LPE LPC 이런 물질들이 예 검출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 그래프도 굉장히 예 이 흰 맵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판할 때는 이렇게 예 피겨 5에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예 토탈 예 LPC LPE 로 정리해서 예 출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예 대학원생들 혹은 다른 연구자 예 예 연구자님들께 예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게 예 모든 데이터를 다 예 주시려고 하면 안됩니다 예 데이터는 최대한 간결하게 예 예 정리를 해서 보여주는게 훨씬 더 예 읽는 사람이 예 예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세하게 이제 인지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어 이 실험은 예 이 실험을 수행한 사람이 예 정말 잘 알 뿐이지 어 이 실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읽기에는 이렇게 세세한 내용까지 예 너무 많이 밝히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세한 내용은 이 서플리멘터리 예 피겨에 예 피겨나 테이블에 그렇게 넣어 주시면 결국 어 정말 세세한 데이터가 필요하신 분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예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두고 fort 다 네 네 네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